얼마 전에 인천에서는요.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멀건 대낮에. 그것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꽤 굉장히 끔찍한 폭력적인 장면이 담겨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상황, 영상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모자를 쓴 여성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한 남성이 나타나자 여성이 남성의 뭔가를 따져묻는데요. 그런데 대화가 점점 격해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잠시 화면 밖으로 사라진 이들. 그런데 다시 모습이 보일 땐 남성이 여성의 얼굴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남성,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데요. 이후 마구 흔들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던 여성은 이 남성의 아내입니다. 이 아내가 말려보지만 남성은 분을 참지 못했고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심지어 발길질까지 이어갑니다. 급기야 얼굴에 침을 뱉기까지 합니다. 세상에. 허준 변호사님, 일단 저 사람들 서로 알고 지내던 사여서 감정 폭발한 거에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차 시비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저렇게 급기야 폭행 상황까지 이어진 걸로 보이는데요. 저 사건 지난 토요일이었죠. 20일 오전 11시쯤 인천 논현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30대 여성이 아마 자기 차를 가로막고 있었겠죠. 주차된 흰색 승용차 차주에게 연락해서 차를 빼달라고 했습니다. 차주인 남성이 나타났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보통 저렇게 되면 전화를 하면 나와서 빼주는데 전화를 안 받으니까 나중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전화 왜 안 받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차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여성이 아예 상식적으로 그러시면 안 되죠라고 얘기를 했더니. 전화를 왜 안 받았냐 하니까 전화기가 차에 있었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유를?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연락해서 차를 빼달라고 기다렸던 저 여성이 아예 상식적으로 여기에 차를 드시면 안 되죠, 전화기 가지고 가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욕설을 섞어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됐고. 그러다 급기야 저렇게 폭행까지 이어진 겁니다. 영상 속에 이 건장한 체구의 남성이요, 그런데. 이 전직 보디빌딩 선수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성이 지금 여성의 머리채를 자꾸 이리저리 끌어당기면서 무차별 폭행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보셨잖아요.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심지어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세상에. 어쩐지 체구가 건장하다 했는데 일단 전직 보디빌더 선수였다는 거예요. 선수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상을 저희가 부분만 보여드려서 왜 앞서 우리 안진영 기자님 설명처럼 영상이 꽤 조금은 수위가 높습니다. 폭행 수위가. 그런데 일단 저 폭행을 당한 여성 지금 상태가 어떤지 걱정이 됩니다. 최명규 원장님. 전체 6주로 현재 진단받은 거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나오는 어떤 철과상이라든가 열상으로는 우리가 6주 진단이 나오지 않습니다. 6주는 보통 골절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갈비뼈에 골절이 있는 거로 알려져 있고. 그러나 만약에 6주가 지나도 갈비뼈가 붙지 않을 확률이 있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추가 진단이 또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앞서는 영상 없이 현장 영상을 없이 일단 부분 부분의 상황을 우리 안진영 기자님이 설명을 드렸는데 당시 현장 육성이 담긴 영상을 좀 들어보시고 대체 어찌된 일인지 같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기 안 받으세요? 어, 차 있어요. 그러면 3일 아침에... 아, 그렇게 아침대? 여기야 계시면 안 되죠. 전화를 가진다고... 아... 50격이 내려갑니다. 0y가 됐는데? 죄송하세요가 뭔 거야. 뭐 차 빼내볼게요? 이 사람만 죽어. 야, 야, 군대지마, x2 다 그다와야. 자, 이 사람한테rategy? 일리 인트리는 것 같아. 친구할oca요. 근데 폭행이 이루어진 건 분명해 보여요. 왜 블랙박스 영상에 고스란히 남아있으니까요. 이 폭행에 대한 남성의 입장은 뭘까요? 최진봉 교수님. 일단 남성의 입장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가해 남성은 논란이 커지자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했는데. 사고가 아니고 인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여성, 피해를 당한 분이죠. 여성이 자신의 임신한 부인의 배를 찔러서 화가 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여성이 저희 와이프를 밀치고 이런 상황이니까 너무 화가 나서 유산되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도 본인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가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임신한 아들을 여성이 먼저 밀치고 저와 아내도 폭행을 당했다고 반박을 하면서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의견은 저렇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과격하게 여성을 폭행을 하는 것이 과연 이 말로 정당화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폭행을 당한 여성은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갈비뼈가 부러지는 전체 6주에 지금 진단을 받았어요. 저희가 피해자 측과 연락을 취했고 피해자의 남편분과 어렵게 통화가 됐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아프고요. 갈비뼈 골절 외과 진단은 6주 나왔고 신경외과로 또 허리 쪽이 조금 근육이 폐일 좀 된 것 같아서 4주 정도 진단을 받았거든요. 이번에 입구 지금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어디를 말았는지는 기적조차 못할 정도로 다 맞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전혀 사실 부분이고요. 와이프는 그쪽 임산분을 전혀 터치하거나 그런 사실은 전혀 없어요. 처음에 남자가 먼저 쳐서 남자를 이렇게 밀쳤거든요. 남자가 먼저 폭행을 해서 경찰 쪽에서는 영상을 같이 확인했었어요. 남자가 때려서 어깨를 이렇게 같이 밀친 거 그 정면밖에 없어요. 일단 가해자 그 가해 남성은 허주연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물론 자신이 폭행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나도 맞았다 내 아내도 맞았다. 뭔가 공동폭행 쌍방폭행 뭐 그런 걸 주장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여성이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지금 수사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남성이 일단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이 된 상황이고 나온 것처럼 쌍방폭행 자기도 이제 자기 아내도 맞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경찰도 현장에 촬영된 전체적인 영상을 보고 이 가해자 피해자를 구별하겠다 좀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만 봤을 때는 사실 이 여성분이 임신한 아내를 때리거나 밀치는 장면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영상을 좀 봐야지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쌍방폭행인지 아니면 일방폭행인지 아니면 이 여성이 정당방위 수준에서 이 남성이나 아내를 밀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결국에는 쟁점이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현저한 체격 차이가 나고 많이 다쳤기 때문에 영상만 봐서는 일방폭행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어 보이지만 만약에 이 여성이 방어 행위를 넘어서서 진짜 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임신한 아내까지 밀치고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또 상당방위 될 여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주사되는 내용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이 이 사건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지금 블랙박스 저희가 보여드린 그 블랙박스 영상 외에도 주변 상가 건물 등의 CCTV 그리고 주변에 당시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면 그 차량들의 차주의 동의를 구해서 블랙박스 등을 다 협조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다각도의 장면을 통해서 과연 이 사건이 일방폭행인지 아니면 쌍방폭행인지 여부를 가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사건은 그래서 한번 저희가 관심 있게 그리고 차분하게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말 한마디로 천량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주차를 애초 잘못해서 단초를 제공했으면 사과가 먼저 선행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해자 측에 얘기를 해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